안녕하세요. 손우준입니다. 저는 왼쪽 공격수를 맞고 있고 돌파에서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FC서울에 입단할 수 있게 되어 아주 큰 영광이고 팀에게 꼭 필요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경기를 뛰게 된다면 더 많이 뛸 수 있도록 노력하고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한범입니다. 일단 저의 포지션은 센터백을 보고 있고요. 저의 장점은 헤딩과 빌드업인 것 같습니다. FC서울에 입단하게 된 게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팀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2021년 시즌에 만약에 경기장을 밟게 된다면 팀을 위해 더 희생하고 한 발 더 뛰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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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